여바나 헤이 안녕 안녕 너 진짜 귀엽게 생겼다 내 얼굴 봐라 나도 봐라 나 얼굴 돌아간다 첫바닥 축 첫바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첫바닥 어떻게 꺼냈어 1번으로 꺼냈지 쫌 탭! 우리 저쪽가서 놀자 여기가서 우리 뺑뺑뺑뺑하고 놀자 너 참 귀엽다 여기 맛이 좀 이상하다 우리 좀 빠른거 타보자 울어종 슉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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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리고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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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게 해줘 으으으으으으 copies 어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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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숙 어흐읍 언제나와 어떡 bond 이게 personas 어 mau 빨리 나와 잡아봐봐라 난 이렇게 난 이렇게 미어캣 모드 했다 미어캣 모드 했다 미호야 너도 빨려와 미어캣 모드 너 헬리콥터다 헬리콥터 야 우리 저거 저것도 해보자 이것도 타볼까 와아아아 너 뭐야? 나는 니아 벌레야 너 왜 벌레가 됐어? 니아지렁이야 꼬물꼬물 얘들아 내가 왔어 이럴수가 너 진짜 엄청 예쁘게 생겼다 진짜? 너 징그럽게 생겼다 뭐? 나보단 쟤가 더 나도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지 목 헬리콥터 하늘 위로 떠오른다 하늘 위로 떠오른다 하늘 위로 떠오른다 하늘 위로 떠오른다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나도 벌레 돼야지 벌레 어떻게 돼? 옆에 인간 벌레가 있어 여미는 안녕 하늘 타고 올라가자 그래 올라가자 여미는 여미야 안녕 난 미호벌레야 나는 여멘이 벌레 너 진짜 벌레 같다 미이이이이이이이 와 리아야 너 진짜 우 너 약간 똥 같아 무슨 소리야 초코파이 같지 않나? 긴 야 우리 어쨌든 벌레 되었으니까 올라가 보자 내가 1등으로 안 올라가줘 혓바닥 써야겠네 혓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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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써줘 슉 올라와 있어 요맨아 위를 봐 으아아아 애들아 어떻게 다시 벌레 돌아가는 거야 나도 몰라 왼쪽에 있는 넥 헬리콥터로 바꿔봐 뭐야 아냐 재설정해야 될 거 같아 재설정됐다 자 잠깐만 슛 익스 텐 디드를 네 여기 Ci 빠야 지 몫이 엄청 길어졌어 어 몫이 이상해 어 아니야 너 왜 그래 OTH 난 너무 아버지 누나! 우와 가만히 있어봐! 가만히 있어봐 길이 좀 보게 길이 좀 유민아 리아야 너 연가시 같아 우와 진짜 징그러워 유민아 아니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연가시다 연가시 너무 징그럽잖아 우리 소세지다 우리 저쪽 가보자 유민아 나 낚시하고 있어 우와 우와 뭐야? 유민아 우와 뭐야 유민아 완전 웃겨 뭔데 그게 유민아 난 낚시하고 있어 아 징그러워 징그러워 나 뭔가 이상해 우리 딴 데도 가보자 제사 좀 해봐 어디로 갈까? 자 모두들 저 PVP 존 저기 가운데 가보자 가운데 궁금하네 저기 뭐지? 어디 어디? 여기야 여기 날아가고 있어 어우 무서워 야 뭔만 떠다니고 봐 뭐야? 뭐야? 미역캠 모드 어우 뭐야? 완전 웃겨 얼굴 한번 보자 얼굴 와 유민아 안녕 하하하하 하하 하하 아 어떡해 이거 뭐야 이건 뭐지? 우와 날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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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가면 날라가 와 조심하는 게 좋아 와 우리 어 일로 와봐 여기 옆에 이런 모드가 있네 또 옆에 진해란 게 있어 진해 한번 사볼게 진해 진해 와 와 징그러워 진짜 징그러워 진짜 진짜 징그러워 뭐야 도민아 그거 너무 징그럽다 우와 뭐야 이거 너무 징그러운 거 아니야? 도민아 너무 그거 징그럽다 아뇨 나는 진해야 도민아 나 바빠 뭐야 너? 이거 두개야 어? 어? 오른쪽 리아한테 먼저 인사해 하하하하 안녕 오른쪽 리아야 아 뭐야 너네 목이 두개인게 좀 너네 목이 두개인게 좀 너네 목이 두개인게 좀 인사해줄래? 아 너네 목이 좀 이상해 안녕 왼쪽아 도민아 나 목이 이상해 와 너네 이상해 너는 팔이 엄청 많아 징그러워 나는 진에다가 목도 길어 아 뭔가 잘못된 거 같아 이 로블록스 정신이 정신이 나갈 거 같아 자 우리 야 베를라 나 최고로 진이그러운거 같아 바 봐 오오오오오오 무서워 이젠 무섭다구 야 베를라 내 몸이 이상해 야 베를라 아 을비iner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저기갔어? 저기갔어 우리 PVP 좀 갈까? 그래 왜 나 이상해? 위를 봐 왜 날아다녀? 왜그래? 롱이한테 날개가 있었나? 롱이야 나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? 잘가 이 PVP 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?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오른쪽에 있는 거 눌러야 되나? 아 됐다 됐다 공격해보지 들어와 나님이 PVP 존이야 할게 이게 뭔 일이야 내 목이 왜 이래 내 목이 왜 이래 네 PVP를 기다린다 내가 왔다 쓴맛은 고양이지? 뭐야 저거 너무 긴 거 아니야? 사귀야 쟤 너무 징그럽잖아 아까부터 와 두 갈래로 길어졌어 얘들아 혓바닥을 해에 쏴 봐 해 해? 어 그럼 날아가 승천해 승천 아 진짜? 어 해에다가 그렇게 날았나 보다 우와 혓바닥을 해에 쏴 봐 그러면은 내가 이상해져 어 나 너 보여 우와 목이 이만큼 일어났어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 호민아 나도 올라가고 있어 보여 올라 호민아 나 올라가고 있어 보여 어디 있는데? 난 보이는데 엄청 위에 있어 호민아 보여 PVP 301을 봐봐 내가 가볼게 다시 볼게 호민아 아 이상해 이 게임 이상해 웨으True 내가 뭐다 다시 볼게 호민아 아 왜 이래 나 캐릭터가 다시 볼게 이칄 여어운 여어운 뭔가 이상해 아 나도 이상해 캐릭터가 왜이래 떨어지기만 하잖아 여기 도대체 어디야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떨어지기만 해 아 갈색 따라잡았다 PVP 아레나를 누르면 되지 않을까 그러네 어디있는데? 안보여 내가 갈게 요미나 요미나 짧아 좋아 이렇게 두개를 해 그 다음에 더블랙을 껴 지네를 껴 헬리콥터 돌려 올라가 조금 이건 좀 저희는 궁극 Ab pistol 등장 좋게 염현아 어디가 anomalous 너무 징그럽잖아 이 게임 다 지나고 싶지 않아 나 족수야 여멘아 아 싫어 여멘아 하늘에서 풍차 돌리기 하고 있어 너 왜 그러는 거야 여멘아 너 엄청나 계속 돌려 돌려 너 진짜 엄청난 거 알아? 자 어쨌든 오늘 어? 이상한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아래에 엄청난 거 발견했습니다 대포를 발견한 것 같아요 진짜요? 인간 대포가 있습니다 어 세탁기 있는 것도 있네 인간 대포를 한번 김이야를 날려보겠습니다 자 빨리 와보세요 인간 대포 날려보게 가는 중이에요 어디에요? 여기가 그 나 가고 있어요 나 도착 초록색깔 쪽 있는 데입니다 가는 중 으악 으악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네가 못 타봐 야 물에 빠졌다 못 나와? 아니 어디 못 타면 돼 요거 요거 여기 대포 있어 뭔가 공룡 같은데? 어흐하하하 그 백두산에 사는 공룡 와 이거 뭐야 징그러워 으아아 어디 못 타면 되는데 요거 요거. 대포 앞에 있으면 돼. 대포 앞에 있으면 돼. 대포 앞에. 대포? 대포 어디있죠? 앞에 있잖아. 어디갔어 얘 또? 우리 물속 안에 탐험해볼래? 가자. 좋아. 나 한번 탐험해볼게. 탐험. 물속이야. 전기뱀장어라고 해. 탐험. 물속이 들어오니까 머리가 핑글빙글 돌아. 여벤아 나 전기뱀장어야. 와 이 게임 진짜 이상해. 누가 만들었냐. 잘 만들었네. 여벤아 여기에서 봐봐. 똥이 올라갈 거니까. 어. 올라간다. 정말 이상한 게임입니다. 다신 하고 싶지 않고요. 올라간다 내려간다. 여러분들 이 게임 하지 마세요. 재미없네요. 징그럽기만 하고. 그럼. 마음의 삼촌을. 왜요 재밌는데. 나 짜장면 먹을래. 안 먹어. 여기 짜장면이 있다. 와 이거 봐봐 얘들아. 내 혓바닥에 돌려지고 있어. 여기다 혓바닥 걸어봐. 와. 너 재밌게 논다. 와. 일단 나도. 아. 와. 자 어쨌든. 오늘 목이 길어지는 로블록스는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인기맨. 로블록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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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련. 로블록스. 감사합니다.